이번 시간에는 토토이즈 Git의 설치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. 이 토토이즈 Git은 윈도우에서 GUI 환경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Git을 제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버전관리 시스템입니다. 이 토토이즈 Git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먼저 msysgit이라고 하는 윈도우에서 Git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프트웨어를 먼저 설치하시고 그 다음에 토토이즈 Git을 설치하시면 됩니다. msysgit은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생긴 구글 코드라고 하는 서비스의 다운로드 페이지로 이동을 합니다. 여기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, 현재는. 그럼 이 중에서 제일 최신 버전을 선택하셔서 여러분들이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됩니다. 거기에는 풀인스톨러 포, 오피셜 킷 포, 윈도우즈 이런 식으로 적혀있을 거거든요. 그거를 다운로드 받아서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. 실행을 해서 정상적으로 잘 설치가 됐다면 저와 같은 화면을 보게 될 건데요. 우선 윈도우 탐색기를 키고요. 그리고 이미의 디렉토리에 마우스 포인트 올려놓고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Git init here, Git gy, Git bash 이렇게 생긴 항목들이 나타난다면 여러분이 설치를 정상적으로 잘 한 겁니다. 자, 그다음에는 자, 다시 화면에 돌아와서 토토이즈 Git 설치라고 하는 링크를 클릭해 보시면 토토이즈를 다운로드 받는 페이지로 이동을 하거든요. 그럼 이 페이지로 이동을 하신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의 윈도우 환경에 맞는 버전을 선택해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. 만약에 윈도우가 32bit를 쓰고 있다면 32bit, 64를 쓰고 있다면 이걸 선택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잘 모르겠다. 그러면 윈도우 탐색기를 키고요. 그리고 컴퓨터를 선택하고 오른쪽 클릭하고 속성을 눌러보시면 컴퓨터에 대한 자세한 사항들을 보여주는 페이지로 이동을 합니다. 그럼 이 중에서 시스템 종류가 32bit 운영체제인지 64bit 운영체제인지를 확인하셔서 거기에 맞는 이 토토이즈깃을 선택해서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잘 설치를 하셨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아무 디렉토리나 가서 오른쪽 클릭을 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토토이즈깃이라고 하는 항목이 나타난다면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잘 설치를 한 겁니다.